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.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0, 60km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.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대리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부대변인은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.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.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당시에는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장 의원은 타인을 비판한 잣대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.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리기사 탓을 했다며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이 부대변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.